06636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체리브로입니다. 체리브로의 테마는 조류독감 6개 봄나리. 하. 있습니다. 체리브로. 은. 는 동사는 계육제품의 생산 및 판매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수직계열화 업체이며 사업부문은 6개 부문, 6가공유통부문, 종계 및 부하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원재료 및 자태와 육성기술, 위탁수수료 등을 제공하고 6개를 공급받고 있는 6개 계열화 업체 중심으로 6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원재료 및 자태와 육성기술, 위탁수수료 등을 제공하고 6개를 공급받고 있는 6개 계열화 업체 중심으로 6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 기업개요 대시 1991년 9월 도개처리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3년 공장을 준공하고 계육생사를 위한 6종, 도개, 계육판매와 유통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6개 부문은 동사, 6가공유통부문은 주, 델리퀸, 종계사육 및 부하 부문은 주, 한국원종이 담당하며 계열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A 체마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에 인수한 주, 체리푸드를 통해 동사의 원료육을 이용한 6가공 시장의 진출 재무 대시 6개 등의 상품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가격 상승으로 6개 부문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병아리 종난 판매도 증가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매출 신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축소 이자 비용 증가 등에도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COVID-19 장기화로 외식 및 단체 급식 시장에서의 달고기 수요 증가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공급과 임무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체리브로의 시가 총액은 47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체리브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351위입니다. 체리브로의 상장 주식수는 4687만 2529주입니다. 체리브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체리브로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1.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7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9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4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36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0.90배 111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45억원, 마이너스 257억원, 2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06억원, 마이너스 473억원, 마이너스 279억원입니다. 체리브로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87번지 07%사인이고 유보율은 19.03%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0.02이며 전일 대비해서 6.34 더하기 0.26%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9.46이며 전일 대비해서 8.03 더하기 1.04%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리브로의 2022년 9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4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체리브로의 종가는 1,500원이며 주가가 체리브로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체리브로의 종가는 1,500원이며 주가가 체리브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87%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체리브로은은 거래량 2만 1,96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2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8,406조, 이베스트에서 7,744조, 미래의세증권에서 1,406조, 삼성에서 1,329조, 키움증권에서 939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1,340조, nh투자증권에서 4,037조, 키움증권에서 2,400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50조, 이베스트에서 9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9,65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조류독감 관련 주 체립으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고 주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